닭육수농축액 1kg 가격은? 가격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 닭육수농축액 1kg 판매합니다. 희석비 유리입니다. 보관법입니다. 깊고 진한 맛으로 육수가 필요한 모든 요리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번거롭게 뼈를 다듬어 육수를 낼 필요 없습니다. 오랜 시간 육수를 구울 필요가 없기에 가스비, 수도비, 인건비 등의 절감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드세요. 사용되는 뼈는 국산 또는 호주산을 고집하며 엄선된 재료들만을 사용합니다. 국산 닭육수농축액 제품 정보입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닭육수농축액 2kg 판매가격 19,900원 배송비 4,000원 추가 닭육수농축액 2kg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왜 food,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illing, blowing, 천 glasses,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짚가 있ания 진행, 서리ịchosten. breaths, whit blooming음 소 souvent ors